안녕하세요. 샌성룡스TV 키아큐아입니다. 바로 오늘 2021년 2월 PS1 이달의 무료 게임이 확정됐는데요. PS5 전용으로 디스트럭션 올스타즈와 컨트롤 얼티비 에디션, 풀스포 전용으로는 콩크 지니, 블러드 스테인드 리추얼 오브 더 나잇, 바이패드까지 총 5개의 게임이 2월 2일부터 무료로 풀된다고 합니다. 이번 달 라인업 완전 대박이죠? 디스트럭션 올스타즈의 경우 4월 5일까지 약 두 달간 다운이 가능하고 나머지 네일 게임은 3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무료로 누르실 수 있습니다. 국민적과 다르게 컨트롤 얼티비 에디션이 풀스포 전용으로 한국에 풀리면서 그 대신 풀스포 전용 게임으로 블러드 스테인드와 바이패드가 추가로 분류되었네요. 점유만들로 흐렸들한 기본 그룹 게임, 어떤 게임들인지 한번 알아보러 갑시다. Let's get it! Welcome back to destruction! 첫 번째 무료로 게임은 디스트럭션 올스타즈입니다. 디스트럭션 올스타즈는 타이밍, 전략 및 다양한 차량 기반 전투 기술을 취득해 전 세계의 경기장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때려뿌시고 파괴하는 게임입니다. 공격을 피하고 차량을 차지해 상대의 차량 공격을 방해하고 박살내는 등 눈 뗄 수 없는 팍 프로레이션을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풀스포 전용으로 무료로 풀려 풀스포 감 보이하고 있는 거룩수는 매우 아쉬운데요. 풀스포 유저분들께서는 이제 두려운 드라이버들의 화려한 구속을 하는데 디스트럭션 올스타들을 정복해보면 어떨까요? 두 번째 풀스포 전용 무료 게임은 컨트롤 얼티빗 에디션입니다. 컨트롤 얼티빗 에디션은 메인 게임 및 출시된 모든 확장표에 포함하고 있어 더욱 초대박인데요. 초자연적인 개체를 조사 및 연구하는 디올리스트 하우스라는 건물에서 게임이 진행됐는데 여기서 근무한 FBC 요원들이 주요 적으로 등장합니다. 멀쩡히 때려는 FBC 요원들이 주인공이 반기를 든 것이 아니라 키스단이 존재에게 감염되어 인간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런 키스의 감염비션들 뿐만 아니라 교수길과의 전투에서 플레이어 또한 주인공의 능력을 변화하는 무기를 총리처럼 사용하며 충격화를 날리는 듯 소명적적인 능력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컨트롤은 출시 후 비판가들의 수많은 찬사가 쏟아지고 올해의 게임상도 평화할 만큼 작품성 능은 게임이라고 하니까 꼭 한번 플레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쉽게도 플스5 버전만 공짜로 풀리고 플스4 버전에서는 무료로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점도 꼭 참고해주세요. 플스4에서는 우선 콘크리트 지니가 무료로 풀립니다. 콘크리트 지니는 주인공인 애쉬가 마법의 무술을 집어들어 오염되고 벌어진 데스크아 마을을 되살리기 시작한다는 스토리입니다. 리빙 페인트의 힘을 활용해 오염되고 삭막한 만원의 거리와 골목길을 정화해가며 복원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데스크아 마을의 오염된 벽에 여러분만의 거리 예술을 만들고 여러분이 만들어낸 장난꾸러기 지니가 생명을 부여받아 도움을 주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무한한 상상력을 통해 오염된 데스크아 거리를 창의적인 아름다운 풍경을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플스4 전용으로 제공되는 두 번째 무료 게임은 블러드 스테인드 리추얼 오브 더 나이트입니다. 2019년에 출시된 게임으로 악마성 시리즈의 최신작이라고 보시면 편하실 거예요. 미로 같은 던젠 맵을 탐험해 아이템을 모으고 캐릭터를 성장시켜 한 스테이지의 최종 보수를 처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횡스토로 액션 RPG 게임입니다. 악마가 지나가는 성에서 전투를 펼쳐 적들을 물려치고 자신과 물을 음료를 한번 구해내려 가봅시다.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게임인데 이렇게 무료로 풀어두는 김에 저도 콕 플레이 해보려고 해요. 플스4 진짜 사랑합니다. 플스4 전용 마지막 무료 게임은 바이패드입니다. 바이패드 어드벤처는 플레이어 간의 협동을 통해 진행하는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들은 두 발을 달린 외교로봇 에고와 힐라가 돼 지구에서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모험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개인 막대를 사용해 에고와 힐라의 다리를 제어하고 간단한 걷기, 슬라이딩 뿐만 아니라 비계 조작, 목지 절정과 같은 다양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험을 즐길 수도 있고 친구 또는 가족과 협동 모드도 가능하니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미션을 클리어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센중룡스TV에서도 2월 2일에 무료 게임이 풀리면 런스테인드 및 마이패드를 한번 플레이 해보려고 해요. 플레이 영상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달에도 새로운 조식 가지고 올게요. 뱀뱀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